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. 자 오늘은 마가코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0.0001호 달러를 지나가고 있는데요. 우리 소통방에서는 트럼프 민코인 같은 경우는 8월 달부터 매집이 들어갔기 때문에 최저점에서 매수가 들어갔습니다. 지금 현재 투자금은 3배가 됐고요. 하지만 지금 현재 단 한 개도 팔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엄청난 폭등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 한 개도 안 팔았고요. 자 안 믿으실까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8월 5일에 소통방에서는 매집이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조회수가 247명이 보셨는데 잠깐 재생을 해보겠습니다. 고점 찍고 나서 이제 빠지니까 이거 끝난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고래들이 쓸어가는 이상 한 번의 펌핑은 크게 나온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자 말씀드렸지만 한 번의 펌핑은 크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지금 이렇게 대성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매집이 들어가는데 매집코인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렇게 완전히 대바닥에서 들어갔다라는 거 차트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. 우리 소통방에서는 최저점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지금 현재 투자금은 3배가 됐습니다. 하지만 단 한 개도 팔고 있지 않은데 지금 매도타점이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소통방에서 매도 언제 하면 될까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우리 소통방에서 매도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 대기를 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 트럼프의 지갑 주소로 추정이 되는 주소에 들어왔는데요. 지금 보시면 690만 달러 상당으로 자산이 잡히고 있어요.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됐을 때 94억 정도에 해당을 하는데 거의 10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트럼프가 들고 있는 코인을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더리움도 많이 가지고 있긴 한데 이 트럼프 밈코인을 굉장히 사모으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대선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안 팔고 있어요. 그 증거가 지금 보시면은 자산이 계속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. 트럼프는 지금 팔고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마가코인 제가 말씀을 드린 마가코인도 사드렸고요. 베이비 트럼프 이런 트럼프 마가 이런 밈코인들을 계속 사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산 가치는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.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트럼프 밈코인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순간에 엄청난 폭등이 일으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트럼프랑 해리스의 지지율이 지금 현재 초박빙인데요. 트럼프가 약간 우세하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굉장히 특이하게 볼 부분이 폴리마켓인데요. 폴리마켓은 돈을 주고 베팅을 하는 곳인데 트럼프가 당선이 될 확률은 60이고 해리스가 당선이 될 확률은 39예요. 둘이 지금 20%나 간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.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막차잖아요. 대선까지 진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게 지금 20%나 벌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이게 역전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트럼프 맨코인은 100만 퍼센트가 올라가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트럼프 승리를 확률이 60%나 잡혔는데 어떤 익명의 고래가 2천만 달러를 한 방에 베팅을 했다고 합니다.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했는데 폴리마켓은 기존 여론조사보다 정확도가 높다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민감하다라는 건데요. 자 마가코인은 지금 현재 공식 트위터에 들어왔는데 바이낸스 상장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자 지금 마가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거래소가 후오비, 게이트아엘, 맥시, 빙엑스, 비트마트, 엘뱅크 이 정도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바이낸스에 상장을 한다. 상장빔이 터지겠죠. 그러면 만약에 이게 당선이랑 겹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100만 퍼센트가 한 방에 폭등을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. 자 지금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요?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지금 이 마가코인의 차트를 보시면요. 지금 이 자리에요. 지금 바닥에서 정확히 쌍바닥을 만들고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. 지금 차트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. 쌍바닥 찍고 지금 조금 올라간 상황이고요. 이 마가코인은 실제 여기까지 펌핑이 나왔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펌핑이 나온다면 한 방에 이렇게 갈 수 있는 여력 충분히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소통방에서는 다 한 개도 안 팔았는데 지금 대선이 코앞이니까 이 마가를 그러면 지금 사도 될까요?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정말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어요. 하지만 지금 현재 충분히 탑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구매하실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. 이 마가코인은 고래들이 지금 작정을 하고 사드리고 있습니다. 고래들이 엄청나게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의 펌핑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. 트럼프도 단 한 개도 팔고 있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러한 펌핑이 나올 거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. 지금 현재 코인이 가격이 0001억 달러잖아요.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. 만약에 여기서 만 배가 됐다고 해도요. 1.5달러가 되는 계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마가코인 탑승하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시는데 아무래도 이 마가코인이 되게 많아요. 엄청나게 종류가 많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마가코인 저평가된 마가코인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. 자 마가코인 사실 구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거는 매도가 되게 중요해요. 왜냐하면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고 했을 때 펌핑이 되게 세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. 정확히 고점에서 팔고 나와야 내 돈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구매는 잘 합니다. 매수는 잘 하시거든요. 근데 매도를 못해요. 그게 가장 큰 차이거든요. 고래는 완벽하게 매도를 해서 수액을 챙겨가는데 개미들은 팔지를 못해요. 더 가겠지 더 가겠지 하고 안 팔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급락해가지고 수액을 가져가지 못합니다. 그게 개인 투자자들의 특징이에요. 그래서 물린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이유가 다 매수는 했어요. 근데 못 팔았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통방에서는 100% 정확하게 매도까지 완벽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혼자 하시면 사실 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. 그래서 010-5933-3168로 마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소통방에 초대시켜드려서 매도까지 완벽하게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정보 제공은 100%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다만 지금 저한테 문자가 정말 폭주를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바로 주셔야지만 소통방 입장이 가능하십니다.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